자 또 주간이 바뀌었죠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금 주간 운세 진행이 됐고요 4월달 운세는 미리 제가 올려놨는데 이제 곧 5월달 운세도 여름으로 절기가 바뀌기 때문에 매출 안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월 5일에 성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묘월이 드디어 끝이 나고 각진월로 바뀌게 됩니다 4월 5일 시간 제가 명시를 해놨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월운세 보시면 되세요 그럼 감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목이 역시 이렇게 청명절기로 인해서 바뀌기는 했지만 당분간은 울목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게 겁제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시끄러운 일에 노출이 되고 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말려들게 돼서 계속 본인이 관여를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사인의 일에 그리고 사건 사고 노출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날짜 4월 4일 정의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들어왔어요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이죠 혜자축의 첫째 날 즉 장생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 날이에요 새로운 일, 새로운 프로젝트 전혀 하지 않았던 일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 쉬고 계셨던 분들 이직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계셨던 분들까지 일자리가 생기는 하루입니다 그럼 청명절기가 들어오는 4월 5일 가요일은 어떠냐면 무자일이 들어왔어요 현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이 감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일을 감목 자기 자신이 맡게 돼요 그런데 실속은 떨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애써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결과 자체가 내가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더 유리한 결과 노력은 내가 했지만 옆에 사람이 그냥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4월 6일 기축일도 볼게요 수요일이죠 현관지지 모두 같은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정제가 들어왔고요 반대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고요 또 이 추길이라는 환경지 자체는 바로 금의 입고지가 되죠 금은 바로 관성입니다 그래서 관고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허둥지둥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대지 환경이고 또 추길은 모으는 기능이 있는 블랙홀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완성해놓은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도난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금전이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쓰게 되는 날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목요일 4월 7일도 보겠습니다 호랑이 날짜, 경인일이 들어왔죠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관성 편관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입니다 그래서 건럭지 환경에 이 감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경쟁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견을 강하고 또 힘있게 표출하게 되는 날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를 감목일관 분들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날이에요 내 목소리를 내가 제대로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 4월 8일 금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정관이 천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겁제죠 겁제가 뒤로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외부에서 간섭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간섭에 대해서 감목일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싸우게 되고 대항하게 되고 투쟁하게 되는 날입니다 회사 안에서 어떤 노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감목이 리더가 되어서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말로 넘어갑니다 4월 9일이고요 토요일 임진일 보겠습니다 현인이 천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기지로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죠 그리고 진토라는 이 환경지 자체는 수호의 고지 즉 인성의 고지가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이제 진이라는 환경에서 물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몸이 차가워지는 에너지가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도 하루로 끝나기 때문에 다행인데 몸이 차가워져서 고생을 할 수가 있고 민감한 분들 같은 날 장 트러블에 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장 트러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활동 자체도 위축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외출하시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정적으로 움직이시는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날짜로 4월 10일 제사일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핵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경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윗사람과 중요한 약속이나 거래를 하시게 될 날로 예상이 됩니다 감목일간 본인이 양보를 해줘야 하는 거래가 될 확률이 높아요 처음에는 상하이 위치가 없었는데 결과 자체가 결론은 감목이 그분에게 유리한 입지를 내줘야 되는 상황으로 이 거래나 약속이 끝나게 되는 종결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계속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을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아침이라서 채팅방 입장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이제 을목 볼게요 4월 5일에 청명절기가 들어와 있고요 역시 이번에도 을목이 바뀌긴 하겠지만 을목에게 이번 주간까지는 영향을 받습니다 비견이죠 같은 에너지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고 되도록이면 화합이 잘 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득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주간이에요 첫 번째 날짜 정의일 월요일 살펴보겠습니다 장관이 아까 전에 우리 감목에게는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식당과 화가 의미 같으니까 감목과는 다르게 식신이 됩니다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정의로 들어왔습니다 식신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또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세자축 아 사지가 아니죠 사지 병사절 네 맞아 사지예요 에너지가 이 사지는 죽을 사자예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게을러질 수도 있고 울목 입장에서는 번아웃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번아웃 증상을 겪는 분들이 아마 울목분들 중에서 모렐라이 제법 되실 것 같아요 번아웃이 뭐냐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게으름인지 아니면 번아웃 증상인지를 구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울목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되도록 맞추어 주지 말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고 또 기다려 주셔야 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울목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늘 뭔가 하기 싫고 다른 사람들 말도 좀 귀찮고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 부여잡으시고 본인의 감정 그리고 본인의 상태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 절기 밖에는 청명이란 볼게요 화요일 무자일이 들어왔어요 정제가 현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환인이 부지로 들어왔습니다 경지 환경에 놓이겠네요 열목이 다른 사람에게 그동안 간섭을 많이 받았다 월요일까지 그렇다면 화요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게 되겠네요 이 정제가 들어왔지만 실제 이 자일이라는 건 꽁꽁 얼어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착한 일, 의도 자체가 선한 일, 선행을 해야 다친다거나 아니면 크게 일적인 방해를 받지 않는 날입니다 이나는 좀 잘하는 글자답게 상상시대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목분들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왜곡이 돼서 전달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 오는 데이터도 왜곡이 되는 상황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좀 본인이 손해가 되더라도 일부러 져주고 그리고 양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설령 본인의 의견이 맞는데도 상대방이 틀렸다고 계속 우기는 경우에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요일은 더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그냥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생각하시고 선행을 하시는 것이 이날 흐름에서는 좋겠습니다 이제 기축일도 한번 볼게요 수요일이에요 4월 6일이고 위아래가 모두 같은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편제 세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겠죠 그리고 추길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성에 해당하는 흠이 반고지 환경에 돌게 됩니다 을목이 또 과거에 실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전에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일 수도 있고 근래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사람들과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을목분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어요 이게 신선하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굉장히 조용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면도 있었나 이러면서 적극적인 모습 또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그런 리더다운 모습이 부각이 될 수 있고 전체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날 신선한 모습 그리고 또 긍정적인 각인을 시킬 수 있어요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4월 7일 병인일이 들어왔네요 관성이 또 들어왔어요 정관이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법제가 부지로 들어왔습니다 대왕지 환경의 을목이 누이 든 날이다 을목분들은 본인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존중을 해주고 또 실제 양보를 해주게 돼요 이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목요일에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임묘지 목의 운동이 계속 강화되니까 그럼 금요일은 4월 8일이고 식료일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부지로 들어와서 벌럭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을목분들을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화합이 실제 잘 되는 날이고 소통도 굉장히 잘 되는 날이고 일도 잘 되고 매출도 매끄러워요 무난하죠? 그 다음 토요일 4월 9일 보겠습니다 임진일입니다 경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이 을목이 조이게 되는 날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고지가 여기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로 인해서 을목분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될 수 있어요 계획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거창하게 어디에 놀러가고 싶었는데 놀러가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장소는 한 장소인데 거기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뭔가 유튜브 촬영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이제 음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쇼핑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계획들을 너무 많이 버려놓게 된다면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개도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산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계획은 그냥 하나만 세워서 알차게 보내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월 10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사일이죠 주말 마지막 날인데 개사니까 편인이 선관에 들어왔고 장관이 기지로 들어왔습니다 상관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목욕지 환경에 얼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오늘 주고받은 말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형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메신저 대화라던가 아니면 밥 먹자 어디 놀러 가자 어디 바람 쐬러 다녀오자 이렇게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들이 지켜지지 않을 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시해도 좋고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제로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답 읽은 표시도 뜨지 않을 뿐더러 그 대답도 금방 오지 않아요 너무 기대하시게 되면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운적으로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간목 을목 다음에 병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팅방 굉장히 조용하네요 오늘 그냥 켜놓고 아마 업무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병화 볼 텐데 순서 보시면 역시 4월 5일에 청명이라고 하는 절개가 들어왔죠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을목을 쥐어짜겠습니다 을목 정인에게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병화가 쓰임이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주간이에요 첫 번째 날짜 4월 4일 보겠습니다 월요일이죠 정일이에요 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관성 즉 평관이 이렇게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절태지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마음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절지 환경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이런저런 심란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걱정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곁에 드디어 들어옵니다 회사에서 누구 새로운 인원을 뽑았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지인이나 친구의 형태로 본인 곁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과요일 무자일 보겠습니다 절기가 이날 중심으로 바뀌죠 무자일은 청관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태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게울러지기 쉬운 날입니다 또 휴식 시간까지도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몸을 움직이게 될 확률이 높아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무자일에 영화분들이 가만히 정체되려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불 덮고 안에서 이렇게 쉬신다거나 아니면 회사 사무실에서 조차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지 않고 정적으로 수맹인간처럼 묻어서 지내려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활동하시고 좀 귀찮더라도 이래저래 좀 돌아다니시고 점심시간 때도 식사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햇빛도 좀 쬐고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수요일 4월 6일 기축일도 보겠습니다 장관이 청관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활동이 우선은 이 상관이 위아래로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왕성해지고요 활동만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 아주 올라가는 날입니다 입맛이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도 크게 조심해야 될 건 없으시고요 4월 7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정인일 정인일은 재성이 들어왔어요 바로 편제, 정관에 그리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실제 이틀째 또 먹을 일이 많아지고 돈을 벌 기회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금전적인 이득이나 기회 그리고 식복이 수시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누가 옆자리에서 커피를 사준다거나 또는 간식을 사서 이렇게 내밀어주는 날이 될 수 있다 이제 4월 8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신묘일입니다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를 본인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병화일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기 쉬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묘라는 글자 기둥답게 조심해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되고 데이터의 왜곡이 자일에 못지않게 자일도 묘일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왜곡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월 9일 토요일 임진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이 청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반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진토라는 환경지 자체가 수어의 고지 즉 관고지의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외출을 할 때 병화분들께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시비를 당할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다툼이 만약에 발생한다 누가 나에게 알자못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대항을 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맞대응하지 마시고 일단 피하고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인으로부터 시비, 대립이 들어오 수 있다 그 다음에 4월 10일 마지막 일요일 보겠습니다 개사일입니다 병관이 성관에 들어왔고 기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건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이날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게 되는 날입니다 활동 자체도 아주 왕성해지고요 어디 이제 놀러 가실 수도 있고 뭔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버킷리스트를 다 이렇게 이루게 되실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다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게 되고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먹을 일도 많아지고 식복이 들어옵니다 이제 또 정화로 넘어갈게요 오늘 채팅방 엄청 조용하네요 정화로 넘어갈게요 순서대로 정화분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관인데요 현인입니다 정화분들이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실제로 낼 수 있는 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를 받게 되고 지원을 받게 되고 응원을 많이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 이런 응기가 많이 일어나요 이런 에너지의 순차적인 도움을 서포트를 많이 받게 되는 주관입니다 용기도 샘솟게 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흐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4월 4일 정의일 한번 볼까요 비견이 청관에 우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퇴직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태도 자체가 무책임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이 정화분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또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정화분들이 실제로 실망뿐만이 아니라 또 인내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냥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꼭 눌러야 되는 날입니다 이제 4월 5일 화요일은 무자일이 들어왔어요 상관이 청관이 들어왔고 청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제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이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동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 또는 이동운 4월 6일 기축일 보겠습니다 식신이 청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에요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또 축일 보시면은 배성에 해당하는 금의 고지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재고지 환경이 됩니다 수요일은 위아래 전부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던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모아두었던 물건 꼭 필요한 건데 버리기는 좀 그렇고 애매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얘 때문에 뭔가 해결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한 드라이버를 내가 평상시에 쓸 일이 없어서 버리려고 어디 생각나지 않은 곳에 놔뒀는데 오늘 어떤 기계가 고장나서 정밀한 그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났어요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던 걸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간단한 조작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됩니다 이제 4월 7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경인 일이 들어왔어요 경제가 현관에 들어왔고 경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지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이죠 집중력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그리고 또 현명한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애를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볼게요 4월 8일 신묘일입니다 현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현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경지환경의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이 선행을 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아 나 어디 가서 봉사활동했다 어디 가서 기부활동했다 내역은 이렇다 라고 SNS에 올린다거나 칭찬을 참 듣고 싶어지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올라오는 날이 이 금요일이에요 몰래 하기보다는 아 저 이거 했어요 참 예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모든 행동을 과감없이 밝히고 싶고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칭찬 듣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게 이제 정화분들의 욕구가 금요일에 아주 수출되겠죠 드러납니다 인정욕구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보겠습니다 4월 고일이고 임진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요 상관이 뒤로 들어왔습니다 세지환경의 정화가 놓이는 날이죠 관성에 해당하는 수가 여기서 고지 즉 관고지 형태의 놓입니다 토요일은 믿을만한 사람이 정화를 도와주게 되는 날이에요 심지어 정화분이 말실수를 한다고 하던 행동이나 태도나 업무적인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돼요 그냥 묻어가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잘 잘못을 해도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큰 잘못을 한 누군가의 일 때문에 나의 일이 덮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날 4월 10일 개사일도 보겠습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법제가 뒤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 됩니다 건강이 크게 다운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신경쓰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겁제 신경쓰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정화 운세를 살펴봤고요 마지막 모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거의 다 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무토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무토도 을목에게 마지막 갱량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 여기 있는 정관이다 외부의 간섭이 다른 주간보다 훨씬 많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바빠지고 근데 그 바빠지는 것이 본인의 일을 발전하기 위한 본인을 훈련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바쁨입니다 움직이는 일이 많을 겁니다 이제 4월 4일 월요일 정의일 보겠습니다 현관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해서 현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기존에 미리 했던 약속이나 또 기존에 해왔던 프로젝트 일이 중단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해지가 되어서 다른 시작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없게끔 대체가 되어지는 날입니다 중단이 될 수가 있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4월 5일 청명절기가 들어왔습니다 달이 이제 갑진홀로 바뀌게 되죠 무자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경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본인의 일에 집중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일을 챙겨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무토일관이 시간을 거의 다른 사람들 일을 수습하느라 다 쓰게 될 날입니다 내일보다는 타인의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요일 기축일 보겠습니다 겁제가 청간지지에 들어와 있고요 양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여기저기 동서남북에서 들어와요 하방팔방에서 도움이 들어옵니다 실제 이 축일은요 식상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모이게 되는 응축되는 날이에요 금이 모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들어옵니다 이제 목요일 4월 7일 보겠습니다 경인일이 들어왔어요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평관이 지지로 들어옵니다 방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듯한 일의 결과 실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날이고요 무토분들이 꾸준하게 해왔던 일의 결실을 이날 만드시게 될 거예요 일처리 방식에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여러가지 여러가지 플랜을 해도 무토일 간 분들의 의견이 결국에는 맞다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 간 분들이 이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그 다음 금요일이죠 4월 8일 신묘일 보겠습니다 장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 되고요 처음에 무토분들이 했던 일처리가 맞아요 그 목요일날 그 결정이 맞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굳이 이날 금요일에는 기존의 일처리를 굳이 어떤 간섭으로 인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윗사람의 강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너의 결정을 옳지 않아 라고 여러 다수의 의견에 그냥 눌리는 거죠 그래서 무토일 간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서 후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정 선택을 믿어보시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보겠습니다 4월 9일이고 임진일입니다 우선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로 비견이 들어와서 관대주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관대주 환경이면서 개성에 대한 재고지 환경이 되겠네요 수가 여기서 입고가 되니까 토요일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이 결과 자체에 무토일 간 분들께서 실망을 거듭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도전했던 오디션 혹은 시험 또 기대하고 만났던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이 경기 안에 들어갑니다 나 이 사람 오늘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데 시큰동이에요 본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또 오늘 오디션 하루 4, 5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고 여기서 나 아니면 이 오디션에서 합격할 사람 없다 그런데 너무 경쟁자들이 너무 잘해요 나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결과는 바로 얻어지기가 좀 어렵고 내가 기대하고 여기에 잔뜩 마음을 걸었던 일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 시험이라든가 오디션 기대치만큼 높지 않다는 거 이제 1호일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0일이고 개사일입니다 정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현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걸럭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무토일 간 본인과 또 다른 사람들 간에 선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내가 하자고 이렇게 그어놓은 경계선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선을 사람들이 잘 지켜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되냐면 사람들이 소통과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토는 밤에 굉장히 혹독하게 일을 하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밤에 되도록이면 메시지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나에게 연락을 줬으면 좋겠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무토를 계속 괴롭히거나 무토에게 꼭 필요한 연락도 아닌데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들러붙는 사람이 있어서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목부터 무토까지 쭉 해봤고요 제가 웬만한 라이브 방송을 좀 하고 싶어서 어저께 저녁에 상담 시간하고 겹쳐가지고요 다음날로 이렇게 넘겼어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편집해서 편집편으로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구간 설정해놓은 거 타임라인 댓글 보시고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aren't there hi hi who who who